일반 토, 다란 토, 토토, 쯧뉴, 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될까요? 아까 직업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아동 복리에 반하는 직업, 예를 들어서 명시된 게 있나요? 뭐 단란주점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아 단란주점도 안 돼요? 이게 국가에서 허가 내주는 허가 내기는 하는데 환경이 사실 단란주점이라는 건 밤에 하시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거나 양육하는 데 있어서 노래방은요? 노래방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한 노래방은 괜찮은데 노래방이 변형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거나 이런 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흥업은 좀 어렵다. 어렵다. 유흥업은 어렵다. 그리고 성매매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사체도 네, 사체도 안 된다고 하셨고 그런 게 이제 그 사체가 등록된 그거는 아니잖아요.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쪽은? 그러니까 등록된 사체업은 모르겠지만 등록되지 않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쨌든 이런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직업에 귀천이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그렇게 공감을 하지만 어쨌든 저희 아이들이 정말 최선의 가정으로 가서 잘 자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입양 부모님들이 그런 것들은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 해외에 거주 중인데 입양이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도 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해외 이민자이신 경우 또 하나는 뭐 이제 회사 파견이나 장기 파견으로 해외에 나가 계신 경우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 먼저 말씀하셨던 이민자인 경우에는 그 나라법에 입양 부모로서의 자격이 있음이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살고 계신 나라에서 입양 신청을 하시고 입양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해외 입양으로 그럼 하겠네요? 그렇죠. 해외 입양으로 이거는 이중 국적자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이중 국적자도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이상은 그쪽 나라에서 진행을 하셔야지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데 주재원이나 아니면 취업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타국에 계신 분들을 이제 입양하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국민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해긴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제 해보니까 그나마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깝기 때문에 저희가 가정조사나 이런 것들이 좀 수월하게 이루어지는데 유럽이나 미국 쪽 같은데 특히나 지금 가정 방문이 고지하고 가고 불씨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을 갔는데 그 양부모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가정 방문을 알리고 가지만 불씨로 어떻게 그 집으로 가겠어요. 그리고 또 입양 이후에 또 사후관리 1년 기간이 있는데 이 1년 기간 동안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는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당연히 그건 해야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물리적으로는 어렵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정 방문을 가면 비용은 누가 됩니까? 비용은 양부모가 되게끔 되어 있죠. 양부모. 그렇죠. 왜 지금 국내 입양 비용에 그 가정조사 나가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해외에서 할 국내에서는 비용을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국내는 사실은 비용이 그렇게 크게 안 들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비행기 타고 간다. 성수기에 간다 그러면 그걸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보조해주거나 지원해주는 건 없고요? 없죠. 그럼 순전히 그냥 입양을 하려는 양부모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문제 소지가 될 수도 있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어느 가정은 지원하고 또 어느 가정은 안 하고 이런 건 형평해서 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초창기에 입양특례법 바뀌고 초창기에는 저희가 이런 케이스들을 진행을 해봤는데 사실은 굉장히 힘듦이 있어서 요새는 좀 못하고 있고 사실 또 작년부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군다나 이런 것들이 중단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곁다리로 국내 결혼 이민자 있으시잖아요. 예를 들면 남편이 중국인이고 아내가 한국 사람인데 지금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반대로 아빠가 한국 사람이고 엄마가 이렇다 이런 경우에 그런 케이스들은 어떤가요? 두 부류를 생각해야 되겠는데요. 결혼 이민자이면서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두 사람 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 입양으로 간주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한쪽이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그 한쪽이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나라에서 본국에서 그 나라에 입양의 자격이 있음을 입증을 해야지 돼요. 그런데 그 입증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코로나에 있기 전까지는 미국 국적을 갖고 한국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그 같은 경우 국내에서의 국외 입양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랑 협력을 갖고 있는 나라. 저희 동반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호주하고 두 나라를 협력하고 있고 각 기관하고 협력하고 있는 협력국. 그렇죠. 예를 들면 필리핀 여성인데 한국 국적을 안 갖고 있고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살고 있다. 그러면 그 과정은 사실 입양하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필리핀이 협력국이 아니니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동방은 협력국이 몇 개예요. 저희는 미국하고 호주하고 두 나라. 대한 사회복지에는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캐나다 미국 유럽 쪽도 하고. 그다음에 홀트도 다르고. 그렇죠. 그러면 해당 국가인 사람은 그 기관에 가서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또한 그 나라에서 입양 부모 자격을 입증해 올 수 있는 게 나라마다 다 틀려요. 미국 같은 경우 저희가 진행을 한 케이스는 미국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한국에 나와서 이 과정을 조사하고요. 미국 기관에 가서 미국 국가에서 승인을 해주는 그 승인을 받아와야 되거든요. 지금 이거 보는 사람들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런가요? 그래서 그냥 국적 취득하고 국내 입양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입양 기관에 연락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